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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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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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사장님? 하아. 하아. 몇 시세요? 사, 사, 사장님이. 왜 거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? 하아. 하아. 시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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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러. 어? 어떻게 된 거예요? 뭘 어떻게 돼요? 보다시피 난 여기서. 강 팀장은 거기서 잤어요. 못 받는 건 난 자느라고 못 받고.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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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자죠? 어? 우리. 지, 지, 지자.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? 아, 진짜예요. 강 팀장 어제 많이 취했었는데 집에 가기 싫다고 해서 어? 이 호텔로 왔고 혼자 있기 싫다길래 옆에 있어주다가 잠든 것뿐이에요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으응? 아, 이거 왜 이렇게. 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뭐 해봐요. 으앙. 이상하다. 형이 오늘 유럽바이오 조찬미팅 있는 거 모를 리가 없는데. 오시겠죠. 아버님하고 강전문님도 도착하셨을 거예요. 세라야. 강팀장이 여기 웬일이야? 두 사람이 왜 여기서 나와? 도저히 그게. 형. 어젯밤 강팀장 나랑 같이 있었어. 형. 형. 형.